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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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맡아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링건베리 링건베리부터 바르겠습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이건 바를 때부터 갑자기 독서화 향이 확 올라와서 나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좋다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게 잘 발리는데 그렇다고 약간 핸드크림도 좀 많이 그 잔여감 잔여감 있잖아요 남은 거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촉촉하게 흡수되는 느낌을 갖고 달콤한 향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이거 바르니까 복숭아 하나 갑자기 이런 생각에 먹고 싶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빌베리 빌베리 향을 맡아볼게요 아니 전 살짝 그 오미자? 약간 그런 베리류가 그냥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지금 진짜요? 아니 그 정도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향이 너무 좋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10억 톤 네 자 발라볼게요 어머! 바르자마자 향이 바로 올라와요 레몬향이 10억 톤 이 향은 시트러스 향 그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레몬사탕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레몬사탕 향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약간 추억을 회상시켜주는 그런 향인가요? 마음이 약간 좀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네 지금 많이 시장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시장하지 않으시다면 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건베리 속 레스베라트롤이 피부 턴오버 촉진에 도움을 주고요 어? 피부 턴오버가 뭔지 아세요? 지금 뷰잘람한테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당하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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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거겠죠? 아니 턴오버는 쉽게 말하면 각질층 교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각질이 생겼다가 떨어져 나가는 주기인데 턴오버 주기가 길어지면 피부가 오히려 더 푸석해지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지 않겠죠? 굉장히 링건베리 이 친구가 굉장히 기특한 녀석이네요 또 어떤 성분이 있냐 하면 북유럽의 빨간금이라 불리는 천연 에스로겐 리그난과 항산화물질 바이타민을 함유하고 있대요 네 빌베리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피부에 영향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A, B1, B2, C, E, K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 완전 종합비타민인데 완전 비타민이 완전 꽉꽉꽉 이렇게 뭉쳐있네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들어있네 수박톤 비타민 나무 오일에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가 피부를 더 유연하게 가꿔준대요 이야 아니 근데 이제 향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발랐던 링건베리의 향이 뭔가 좀 살짝 은은하면서도 고혹적인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서 약간 묘한 그런 향기가 맞아요 계속 맡고 싶어요 향기를 이렇게 발랐는데 이렇게 복숭아 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뒤돌아볼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링건베리로 핑 하시죠 좋습니다 링건베리로 피부의 향을 링겔에서 수혈하세요 링건베리 베리베리 굿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윤솔리드 퍼퓸 데이와 나이트 고채 향수입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일단 이 스마일 굉장히 좀 약간 감성이 있어요 저번에 네 제가 인 마이백 했었을 때 향수 크기 보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컸잖아요 이만했잖아요 이만해요 뭐 뭐 됐잖아요 이게 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였는데 휴대하기에는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휴대하기 편하고 간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제 손만 하거든요 한번 발라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데이와 나이트니까 데이 먼저 발라볼게요 좋습니다 딱풀같다 딱풀같아요 오 오 지금 바르기 전에 향이 좋은데 와 근데 이게 일단 굉장히 향기가 좀 세게 와요 진짜 뿌린 것처럼 향이 진짜 엄청 많이 납니다 오 오 맞다 보시겠습니다 럭라니들에게도 와 혹시 지나가다가 이 향이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시작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싱그러운 그런 플로럴 향이 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약간 뭘 또 싫어할 때 비 오는 날 네 프랑스 새벽에 아무도 오면 쑥 해서 혼자 걸을 때 이상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유채꽃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꽃밭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람과 함께 느낄 법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파리냐 제주도냐 럭라니들의 선택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이트를 한번 나이트 뭔가 좀 살짝 섹시한 향이 났으면 좋겠다 오 원래 나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향은 보통 약간 좀 그윽하고 매혹적이고 약간 그런 향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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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랑스야 이런 굉장히 좀 그윽하고 섹시하고 네 그런 향이 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밤에 산책을 나갔는데 하늘을 올려줘봤는데 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별 냄새가 나요 저기도 마이크 하나 반응이 너무 달라서 제주도의 밤이냐 프랑스의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이라고 할 뻔했죠 프랑스의 욕조냐 럭라니들의 선택은? 맞아요 저희 오늘 좀 약간 막무가내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던지고 오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네요 향은 굉장히 또 개인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프랑스랑 제주도 나뉠 정도면 정말로 개인적인 그런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안 했죠 네 잘 안 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고 정확하게 어떤 향이 나는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제품은 강승윤 씨와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윤솔리드 퍼퓸 이라는 이름인가 봐요 어쩐지 패키지가 깜찍하고 맞아요 좀 힙하다고 하면 또 힙한 그런 느낌이에요 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데이 먼저 보면요 네 데이 베이스는 샌들우드 그리고 머스크 앰버 아 맞아 머스크 향이 살색 같았어 머스크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미들은 장미 음방을 꽂힌 뮤게 아 맞아 뮤게 정양나무의 꽃을 말린 클로브 아 맞아 탑은 그린이래요 아 이게 딱 제가 스쳐 지나갔던 고량들이 다 있어요? 다 있네요 코가 개콧이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개 뛰거든요 나이트는 베이스가 머스크 네 앰버 시더우드 바닐라 페출리 미들은 장미 프리지아 라벤더 세이지 너트맥 그리고 탑은 유칼립투스래요 저는 둘 다 좋지만 뭔가 조금 더 깊은 존재감을 줄 수 있는 나이트 아 나이트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랑 좀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섹시하고 약간 좀 묵직하고 잘 어울린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제 스스로가 느꼈어요 향을 맞자마자 보통 이런 스킬 중에서 핸드크림을 짜주면서 뭔가 쓱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고체 향수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호감이 크면은 막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호감을 표현하고 싶은데 좀 어색하다 싶을 때 내가 이렇게 바르다가 너도 바를래? 이렇게 해서 손도 한 번 더 만지게 되고 사실 근데 이것도 있죠 뭐 이렇게 딱 고체 향수 이렇게 딱 불안해 고급 기술인데 얘가 아무리 안 해주는데 고급 기술이래요? 또? 발라요 바르고 어우 좋다 맡아볼래? 맡아볼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짜증나 처음 맞아봤어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 나이트로 픽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마디 정리를 해봐야죠 윤솔리드 발라보세요 무심하게 쓱 남자친구를 사로잡는 고체 향수 어떻게 보면 향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향을 낼 수 있는 게 섬유 향수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섬유 향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러스티 나이트와 그리고 루나틱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네 최대하게 편하죠 러스티 나이프부터 한번 뿌려볼까요? 어떻게 뿌리지? 여기 손에다 뿌려볼까요? 공중에다가 공중에다가 자,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섬유 향수니까 모세 뿌려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네 자, 먼저 음 비누향 같은 게 나는데요? 약간 코튼향 이런 향이 진짜 나네요 약간 포근하고 오 오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버블버블 오, 약간 진짜 아기 냄새 알죠 베이비 베이비 파우더 약간 그런 향이 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다음 루나틱 네 한번 뿌려볼까요? 좋아요 어? 이거는 진짜 바로 알겠다 바로 포도향이 올라온다 오, 진짜 완전 바손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포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향이 굉장히 오 자세하게 한번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루나틱은 오, 디오니소스의 광기어린 파티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오 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오, 그분이잖아요 맞아요 탐스러운 포도와 달콤한 블루베리의 중독성 있는 푸릇 계열 향으로 파티의 시작과 광란의 물결 그리고 황홀한 여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파티 멋있네요 뭐랄까 파티 광란의 물결 근데 굉장히 파티여도 과일이 굉장히 많은 파티일 것 같아요 진짜 포도주가 많고 네 포도주도 많고 그런 파티인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과일을 이렇게 탑 쌓아놓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알죠 그리고 이제 러스티나잇도 한번 볼까요 러스티나잇 펫트로 시작해서 프리지아로 이어지고 샌들우드로 마감한 향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이라고 합니다 약간 대중적인 향 딱 섬유유연제 비누 향과 베이비 파우더 향 이런 거 느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정말 대중적인 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약간 호불호가 많이 오, 안 타는 맞아요 갈리지 않고 누구나 봤을 때 딱 맡았을 때 오, 좋다 라고 느끼는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체 향수로 뭔가 묵직한 숲의 향기를 담았다면 섬유 향수는 약간 갑판 빨래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향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자기 전에 침대 주변에 뿌려놓고 편안하게 향을 맡으면서 주무시면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밀회 밤 저희가 케이크 박스에 넣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을 이제까지 맡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럼라니들에게 달콤한 세레나데를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저의 곡 중에 여름의 모양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에도 모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서 그 여름의 모양의 제 파트를 짧게 불러볼게요 네 잘 불러요 다 됐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네 오늘 또 널 보니 새로운 마음이 태어난다 EPT 이중 아아 감사합니다 아하 오 오늘 최고 리액션 오늘 최고였졌어 지금까지 내가 심판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 노래를 계속할 걸 그랬다 아 아주 지금 고막 녹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또 널 보니 새로운 맘이 태어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선 씨가 세레나드에 불러드린 것처럼 이 향을 뿌리면 이선 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럴 사람 너무 좋겠네요. 러스틴 아이스로 러블리 나이. 이건 특급 향이야. 사랑해서 포장을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링건베리, 윤솔리드 퍼퓸, 밀밤. 밀밤. 이선 씨 그거 아세요? 알 것 같아요. 저희 마즐라 케이 박스 포장인 거. 너무 아파. 너무 아쉬워요. 그럼 찾아주세요. 김치 씨가 믿고 있을 것 같아요. 럼라니들 덕분에 저희가 뷰티 상식을 많이 알게 되고 정말 좋은 아이템들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뷰잘람으로 성장시켜주는 럼라니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면 케이 박스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돌아옵시다. 럼라니들에게 푸슝. oti Reflex DIT Jupiter 에잇 에잇 inci 데이 Richards 이 에잇 이잇 private れ 그 peur 엑